무엇입니까? 올 하루에도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은 학원 영상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정신 집중을 하고 들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엄청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존재다. 풍요로워진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돈은 나를 좋아한다. 돈은 나를 좋아한다. 하는 일들이 잘 풀린다. 하는 일들이 잘 풀린다. 하는 일들이 잘 풀린다. 내가 나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모든 안 좋은 생각들, 법적으로 묶임 받고 무적에게 던져질지어다. 내가 나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안 좋은 것들 법적으로 묶임 받고 무적에게 던져질지어다. 내가 나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법적으로 묶임 받고 무적에게 던져질지어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질지어다. 더 풍요로워질지어다. 더 풍요로워질지어다. 더 풍요로워질지어다. 모든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것들은 갈랄지어다.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많은 돈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 많은 돈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 많은 돈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 많은 돈들이 내 통장으로 자국자국자국 들어오고 있다. 엄청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 내가 나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영들, 법적으로 묶임 받고 무적에게 던져질지어다. 내가 나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법적으로 묶임 받고 무적에게 던져질지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숨 쉴 수 있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저를 만나주시고 오직 성경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열정과 자신감의 총력함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죄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자를 붙여주시고 천군 천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관해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뜻, 제 생각을 보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해주시고 제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담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아버지 저를 불쌍히 억여주시옵소서 스님의 시간 저를 만나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억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억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억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억여주시옵소서 아님 저를 불쌍히 억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억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부족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제간 제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열정 하나님 제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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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천국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한테 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제 걸음 걸음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아버지께 영감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시간을 저를 만나 주시고 오직 성령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저를 만나 주시고 성령님 제 마음 안에 함께 하시고 저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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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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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